이 시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와 같은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고 하다하다 안 된 이 바리세인처럼 귀신왕 바할세부를 통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채우려고 합니다 현재의 시간에 묶인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소를 이 땅의 이 시간, 이 현재의 시간 이 크로노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바할세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가들 가운데, 유명한 시호들 가운데 철학과 경제와 문학의 사상가들 가운데, 과학과 지식과 이성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동경하고 숭배할 대상으로 참된 예수 그리소가 아니라 귀신왕 바할세불과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 안에 우상처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코로나 시대에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더욱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